유튜버 까만콩입니다. 구독자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채널 까만콩을 운영하는 수공예 크리에이터 까만콩입니다. 현재 프랑스 자수를 중심으로 DIY 콘텐츠와 일상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자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초적인 스티치부터 누구나 입문할 수 있는 쉬운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DIY나 일상 콘텐츠는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 요청받은 혹은 제가 하고 싶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롭거나 자극적이지 않더라도 편안하고 소소한 재미가 있는 영상을 통해 계속 보고 싶은 단짝 친구 같은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귀엽고 재밌는 콘텐츠가 보고 싶다면 언제든 까만콩 채널을 방문해 주세요. 귀엽고 있습니다.